KT 롤스터의 탑라이너를 맡고 있는 라스칼 김광희입니다. 멤버들도 너무 좋았어서 그냥 저만 잘하는 롤스터까지는 무조건 갈 수 있겠다 생각해서 들어오게 된 것 같아요. 팀이 저를 많이 좋아해 주셔서 다시 돌아오기로 했던 것 같아요. 처음에는 좀 안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성장하면서 마지막에는 다 같이 원하는 목표 이룰 수 있으면 좋겠어요. 담원에서 탑을 맡고 있는 버돌 노태윤입니다. 다들 열심히 하는 분위기여서 분위기는 좋은 것 같아요. 쇼메이커 캐니언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담원기에 오게 된 계기가 큰 것 같아요. 솔직히 얘기하면 작년보다는 좀 약해지지 않았나. 담원은 뭐 이제 미드 정글만 없으면 하나도 없다. 이제 LCK 데뷔전이 제 기억상 KT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혼내졌거든요. 광희 형 그 철벽의 라스칼? 이번엔 안 될 것 같은데. 좋은 모습으로 많은 활약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 쇼메이커 선수는 그냥 여러 가지 면에서 능력시가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는 육각형 미드라이너라서 저도 많이 보고 배웠었고. 잘하더라고요. 그래도 허수가 훨씬 잘하지 않나. LCK는 또 다른 느낌이니까 한번 맛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아리아 선수 되게 피지컬이 좋고 큰 무대에서도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서. 경기를 같이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분 좋고 좋은 경기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쇼메이커 요리모 아리아 됐어요. 벅쥬 요리모 갭스 요리모 아리아 요리모 쇼메이커 됐어요. 담원기와 이길 수 있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세 나라의 리그를 다 경험해 왔기 때문에 그런 장점들을 다 흡수해서 잘 경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중일 e스포츠 대회 했었는데 한국이 우승했던 걸로 아는데 한국 출신이 다섯이기 때문에 저희가 잃고 왔습니다. 축경회부터 좋은 여름 가져가겠습니다. 광희용 정민이 형 맨날이 태훈아 살살해 줘. KT 롤스터 화이팅. 바몽겨 화이팅. KT 롤스터 화이팅. KT 롤스터 화이팅. jeżeli